데이터 리터러시 이번 강의에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리터러시는 리터러시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경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아래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안벽화를 통해 보시면 실제 문자 이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본 것, 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었는데요. 리터러시,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직접 경험했던 것을 추상, 개념, 관념화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에서 짐승을 잡았다, 사냥의 꽃은 들소잡기 같은 믿음이 탄생한 것이죠. 반면에 데이터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 기록된 쇠기문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량적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현실의 반영인 날것의 기록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는 일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관념과 다르게 들소를 잡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게 1.7배 더 생산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데이터 리터러시는 추상과 관념해서 구체로의 이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래스트마일 프라블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래스트마일 프라블룸은 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에서 마지막 구간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기업들이 뽑아내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부축했지만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래스트마일 문제라고 합니다. 해당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많은 조직들이 현업들과 분석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두 펑션 간의 선순환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업이 스스로 데이터에 좋은 질문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 소양을 통해서 실용적인 해석을 해서 해당 패턴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업이 현명한 데이터 소비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데이터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인 데이터 리터러시 두 번째, 본인이 다루는 데이터와 본인의 역량에 적절한 분석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터러시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이었다면 현재까지의 기업들은 뉴머러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엑셀을 다루는 것이죠. 엑셀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비교하고 과거를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뉴머러시 수준에서는 의미 있는 패턴, 실용적인 패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본인의 분석 역량과 다루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데이터에 좋은 질문을 던지고 분석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분석 결과를 실용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자체가 목표는 아닐 텐데요.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플루언트한 조직이 되기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분석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좋은 분석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당 결과를 소비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본인이 데이터 분석가 또는 생산자 역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분석을 소비하는 역할이든 데이터 리터러시는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리터러시 지식을 가지고 몇 가지 가벼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암수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있는 곡선을 유니모달이라고 그러고 봉우리가 두 개 있는 분포를 바이모달, 쌍봉 분포라고 합니다. 쌍봉 분포의 특성은 해당 모집단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데이터 분석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잡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 작동 방식을 100%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매장의 매출이 그림과 같은 정규 분포를 갖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매출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쌍봉 곡선을 갖는다고 할게요.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리트로이신 쌍봉 곡선인 경우에는 고객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두 개의 집단이 갖고 있구나 하는 호기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해당 호기심에서 더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봤더니 중국의 보따리 장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오지만 한 번 올 때마다 대량 구매를 해서 보는 것처럼 작지만 동떨어져 있는 봉우리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인사이트를 바로 토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호기심과 데이터 리트로시를 가지고 본인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더 해석을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리트로시는 호기심과 결합했을 때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이번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쌍봉 곡선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을 한 번 해보겠는데요. 우측 아래에 있는 그림은 출생연도에 따른 뉴욕 매치팬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2년과 79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매치팬 비율이 유독 높았는데요. 왜 이럴까? 한번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1969년과 1986년에 중대한 일이 일어났고 해당 연도에 두 집단 모두 8세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잠시 생각을 해보시죠. 답을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에 뉴욕 매치구단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달리프로 얘기하면 8세 때 경험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평생을 따라갔던 것이죠. 예를 들면 1965년에 태어났던 분들은 해당 연도에 4세였을 텐데 4세 때 뉴욕 매치구단이 월드 시리즈로 우승했던 것은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좋은 경험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8세의 경험이었던 경험이 평생을 따라간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해석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와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해당 설명이 최선의 설명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데이터 언더스탠딩의 첫 번째 소 주제로서 데이터의 종류, 좋은 데이터셋, 그리고 변수를 가공해서 분석을 풍부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